홍삼과 석류의 만남 바쁜 일상 속 챙겨야 할 것이 많아도 너무 많은 요즘 건강만큼은 간편하게 챙긴다 먹으면 먹을수록 뽀빠이 기운이 불끈 솟는 신통방통 젤리가 있다는 사실 석류 좋아하는 엄마, 홍삼 좋아하는 아빠, 젤리 좋아하는 나까지 온 가족을 위한 영양간식 등장 상큼한 맛의 석류가 젤리 한 포에 통째로 여기에 홍삼까지 더해지니 맛과 영양이 동시에 홍삼 먹으면 미간부터 찌푸리는 초딩 입맛에도 딱!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기는 영양간식 홍삼 품은 석류, 젤리스틱